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훈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노키톡은 화력타격 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진급 소집하시고 화력타격 계획을 최종 검토 비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나라의 최고리익을 침해하는 미제의 반공화국 침략책동은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미제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전략폭격기 B-51을 연이어 남주선지역상공에 들이민 것도 성차지 않아 3월 28일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번토 미수리즈와이트맨 공군기지에 있는 스텔스전략폭격기 B-EA를 비롯한 전략타격수단들을 새롭게 남주선지역상공에 진입시켜 우리를 겨냥한 지상목표 타격훈련을 공공연히 불리는 염천만한 포발행위를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29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령을 통하여 발표된 우리 혁명무장력의 의미심장한 경고를 귀등으로 듣고 우리와 끝까지 대결해보려는 미제의 강도적인 침략야망이 극도에 타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성된 험악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최고사령부에서 3월 29일 0시 30분 조선인민군 전략노키투군 화력타격 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시었습니다. 작전회의에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현용철 동지 작전국장 리용길 동지 정찰총국장 김용철 동지 전략노키투군 사령관 김낙겸 동지가 참가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이날 최고사령부 작전회의에서 먼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정찰총국장 김용철 육군대장으로부터 미제 침략군 핵타격수단들의 행동성격에 대한 적정조해보고를 받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이어 전략노키투군 사령관 김낙겸 육군 중장으로부터 아군 전략타격수단들의 기술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정대한 결심을 내리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얻어볼 때 미제와 처음 결산할 때가 도래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고 인종하시었습니다. 미제가 반대한 전략 무력을 끌어들여 무모한 불질을 한다면 그 아성인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관도를 비롯한 태평양 작전선관의 미제 침략군 기지들 남주선 주둔 미군 기지들을 사종을 보지 말고 타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략노키투군의 화력타격 계획을 검토하시고 최종 비준하시었습니다. 정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미제가 남주선 상공에 연이어 스테레스 전략폭격기 B.E.A.까지 발전시킨 것은 미제의 반공화국 적대 행위가 단순한 위협공갈 단계를 넘어 무모한 행동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미제의 스테레스 전략폭격기 B.E.A.가 남순지역 상공에 날아든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강경 입장에 대응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조선 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최후 통첩이라고 하시면서 미제가 핵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는 시대를 영원히 끝장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미제의 핵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 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아군 전략노켓토들이 이미 시각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감별을 비롯한 태평양 작전전구안의 미제 침략군 기지들 남주선 주둔 미군 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게 사격 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하시면서 전략노켓토들의 기술준비 공정계획서에 최종 수표하셨습니다. 정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적들이 우리의 자제력을 시험하면서 끝끝내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명령만 내리면 초타격으로 모든 것을 날려보내고 시도없이 제깔으로 불태워버리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지금 이 시각도 영영한 인민군 장병들과 전체 인민들은 미제의 무모한 존잉도발 책동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원수들과의 결사항전에 떨쳐나설 의지를 가다듬으며 당주왕의 최후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군대는 미제의 광기어린 침략책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정의의 기업을 위해 일도선 인민을 막을 자 이 세상이 없다는 것은 역사에 의하여 확정된 진리라고 하시면서 미제의 영나무탈 추태의 효과로 이 땅에서 또다시 바라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에서 미제는 수치스러운 파멸을 맞을 것이며 위대한 우리 민족은 초국통일의 장인한 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심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미제에 의하여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달린 엄중한 정세 속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내리신 중대한 결심은 세기를 넘어 이어온 미국과의 대결 역사의 정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의 폐지를 여는 전환적인 계기로 될 것입니다.